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뉴스를 진행해보았습니다. 정신아 씨,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힘든 꿈인들께 위로의 차원으로 새로 나온 아세우라는 노래에 한 소절을 야, 네 물 먹어. 사람 물 먹어. 네, 한번 살짝 보여주시면 돼요. 네, 코로나로 힘드신 우리 자영업자 분들, 그래도 많은 또 국민 여러분께 예. 웬일이. 네, 잠깐 그럼. 아세우만. 아니, 지금 들어서 물 가득 있는데 왜 올라와가지고. 여러분들도 파이팅하십시오. 아세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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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